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2기 장년교과 가정의 4계절 가정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그 7번째 시간으로 가족연합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재는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됨 화요일 이기심은 가정 파괴범, 수요일 복종, 목요일 우리가 약속하는 사랑의 실천 금요일 정리하고 보충하는 순서인데 제가 이번 주 교과 소재를 요일별로 쭉 살펴보면서 우리 교우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볼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목의 소재의 순서를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 1월 화수목 소재 전체 내용이 한마디로 가족연합, 가족연합 혹은 가정화목을 깨뜨리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 다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요청의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는 거죠 전체 내용은 가정의 갈등과 분열,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입니다 원인은 뭐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화요일 소재, 이기심은 가정 파괴범 그 처방은 뭐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역사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이번 주 전체 내용입니다 교과 공부 여기서 마쳐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조직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제가 화요일 소재,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는 이기심 문제 이 파괴의 원인에 관한 화요일 소재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이 복종, 순종이라 표현해야 될지 복종이라 해야 될지 복종,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근본 원리로서 일요일 소재와 월요일 소재 그런 순서로 제가 순서를 좀 바꾸고 1월 순서를 목요일 화수목 뒤로 바꿔서 화수목 1월 소재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화요일 소재인 이기심은 가정 파괴범 이번 주는 이걸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 사진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나, 나, 나 여러분 이 영어의 ego 이 ego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egoist, 하나는 egoist egoist는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을 egoist라고 그러고요 이거 twist는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자기 공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twist 오직 나, 나, 나 자기만이 관심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일종의 이기심이죠 twist는 자부심이 넘쳐 자기 공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 재미있는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K-survey라고 하는 곳에서 통계 낸 것인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는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가족, 사랑, 돈 중에서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냐고 물어봤더니 10대는 41.8%가 가족이다 20대는 42.1%가 가족이다 30대 이상은 43.8% 그러니 10대나 20대나 30대나 차이 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가족, 건강, 돈, 사랑 이런 요소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 세대를 막론하고 가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게 다 40% 이상인 겁니다 그만큼 가족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죠 여기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쭉 조사해 봤더니 여기 보세요 화목한 가족 관계가 거의 30%입니다 29.9% 긍정적인 마음가짐 22.5% 건강 20.8% 역시 화목한 가족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또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를 조사했는데 55.8%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14.6%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12.6%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역시 가족이 나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화목한 가족 관계는 우리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정의 사계절 상관없이 어떤 계절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상태가 되었든지 간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것이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2018년 4월 9일 주간조선 제목에 의하면 제목이 가족은 전쟁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특집의 제목은 가족 갈등, 집안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다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게 사회 문제라고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례들이 쭉 조사됐는데 40대 초반에 어떤 분하고 60대 초반에 어머니의 갈등 그 다음에 중2학생, 다 가명입니다 중2학생하고 아빠의 갈등 그 다음에 80대 후반 시아버지와 50대 중반 며느리 사이의 갈등 다양한 가족 사이의 갈등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것들이 가족을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요인을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보니 다양한 가족 갈등 이야기가 나왔죠 부부 사이의 갈등, 형제 사이의 갈등, 부자 사이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요 부부 갈등도 있고 또 형제 자매 사이의 갈등도 있고 다양한 가족 관계 사이의 갈등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족 갈등이 시작이 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되느냐 대화가 줄어든다, 소통 단절이 된다, 당연하죠 그러면 이런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 세대 간의 갈등이 됐든 부부 사이의 갈등이 됐든 또 형제 사이의 불화가 됐든 가족이 행복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아니라 가족이 불화하고 갈등하게 되는 그 핵심 요인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이번 교과책은 바로 그게 화열 소재에서 이기심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기심이 가정 파괴법이다 이런 소제목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과책은 이렇게 설명하죠 죄로 말며 타락한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기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실상을 어린아이에게서 심지어 어린아이에게서도 볼 수 있다 자신을 위한 욕망이 그들의 기본적인 본성이다 성인이 될 때까지 이런 특성은 특별히 가정에서 상당히 끔찍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싫어 안 돼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소위 지르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하면서도 성인이 되면서도 그런 인간의 본성의 모습은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302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 판단하게 한다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파괴범이 인간이 죗된 본성 때문에 갖게 된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게 극복이 되고 해결이 돼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필리포스 2장 3절 5절은 단지 일반 성도들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 화목을 위해서 반드시 적용돼야 할 귀중한 원칙 하나를 말해주죠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자기를 비워 이기심의 반대죠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고 그러잖아요 비우는 마음 그게 가정 파괴가 이기심이라면 자기를 비워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마음 그것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마음이 되겠죠 초기 문제 119쪽 그래서 교과책은 이렇게 인용합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와 복음이죠 우리들의 가정에 이런 행복이 속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야 할까 이게 이제 원인 진단이니까 다 알죠 근데 우리 다시 한번 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정의 문제도 가정 불화의 원인도 이기심 때문이구나 아빠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됐든 아이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됐든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결국 우리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죗된 본성인 이기심이 우리 가정 화목을 깨뜨리는 주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주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